오늘 어떤 간증 433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339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자녀와 가족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이에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이 예수님으로 메오느니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지금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살이 예수님으로 메오느니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그 문제가 해결될 째다 나살이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 문제마다 주님이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구하는 것이 해결될지다.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이혼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자식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식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이웃 다툼이 사라질지다 이웃 다툼이 사라질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어다 각종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살소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에 예수부로 명하느니 지금 모든 질병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나살에 예수므로 십자가 보혈피가 퍽퍽 쏟아져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나살에 손을 안수하여서 주님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혈액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위암이 치유될지어다 식도암이 치유될지어다 식도암이 치유될지어다 작은 근종이 치유될지어다 작은 견고암이 치유될지어다 후두암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각종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대장암이 치유될지어다 여러가지 암병마다 다 주님 피 묻은 손 안 써요.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암병이 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지다.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탱성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가 치유될지다 고관절이 치유될지다 또한 비만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정신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귀신이 떠나갈지다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묻은 소란소하여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질병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스로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묻은 소란소하여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일피가 폭포슴 쏟아소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이자마다 주님 한사람 한사람 다 이마에서 그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다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39의 어떤가지 설교를 끝마치겠습니다 A 1 감사합니다.